지금 약간 타는 냄새가 나는데 아 지금 저도 와 탔어요 근데 이게 살짝 탈 때가 맛있다니까 얘 왜 눈물을 안 흘리지? 눈물을 흘렸어? 눈물 안 흘리네 우와 눈 매워 그냥 밥 탄 거 같아 아 원래 누룽지야 아 이따 누룽밥 코스가 나옵니다 누룽밥 눈이 너무 쩍은 거 같은데 아 밥이 좀 탔어요 지금 응 사실 저렇게 되면은 아무리 위에가 흰색밥이라고 해도 그 탕 향이 올라오거든요 밥에 저렇게 한식밥집에 밥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쌀은 큰 거 다 꺼내야 돼 아니 목장갑을 낀 손으로 가지고 왜 왼손으로 왼손이여가지고 저희는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? 저희는 일찍이에요 뭐하시는 거예요? 안 들어가 얘 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냅둘까? 일단 어 약불로 이렇게 하는 거 맞지? 아니 밥이 지금 타고 있는데 그대로 둔다고요? 아니 눈물이 하나도 안 흘렸는데? 눈물도 다 증발했나 봐 아니 눈물이 하나도 안 흘렸어 아니 잠깐만 저거 그대로 둬요? 네 네? 불만을 치시면 불만 presented 눈물이 하나도 안 흘렸어 essere